블랙리스트 라고 카모마일은 안 받아요? 뭐야 뭐야 우와 운영은 괜찮으시고요 알감바 있어 감성사까 봐 있어 나도 뽁돼잖아 맞아 장관리 원래 멋있어 오늘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성타코에 가보는 날입니다 입구에 발도 못 들였었어요 오픈해서부터 지금까지 블랙리스트라고 못 오겠는데 귀신같이 양반은 못돼 지금 전화가 왔어요 예 여보세요 어디야? 네 저 지금 하계역이에요 그게 어디야? 몇 분 나와? 몰라요 여기 써있을 거 아니야?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내비를 잘 못 읽어가지고 너 지금 출발했지 아니거든요? 오빠 준비 다 했어? 나 나간다 딱하게 입어 왜? 어 지금 나온다길래 아 줄이 고단하다 하여튼 양반은 못돼요 그래서 오늘 가서 나성타크를 먹어볼거예요 20대 도전 이어서 목적지 주변입니다 10대 도전 신혼은 오늘 퍼스트 시즌에서 안 신혼인데? 아 짱 배고파 아침 먹었어? 아니 이거 몇 가야 되겠어? 면도 하다가도 면도 몇 년 차식이에요 아기예요? 아니 근데 난 아저씨가 추워진 피부가 그래가지고 막 빨개져 아 팔 아파 안 진하게 이거 꺼여서 준 게 다 맞지는 않아 좀 추천해서 우리 언니 갔다 왔는데 언니 뒤집어졌어 앞으로 가 뒤집어 그러니까 수익 창출 우리 광고를 안 달았어 왜 안 달았어 아침에 시간을 줬어 더워 가시죠 와 힘들다 나선답고 이제 미조 오빠 왔으니까 오늘 오빠한테 카메라 줘야지 아 오늘 운동 너무 잘 돼가지고 운동했어? 응 등? 등신 등신? 응 등냄신 등신등신 문제는 당신 너는 쓰면 안 돼 왜 안 돼? 너의 그런 의도가 그 의도가 아닌 거 같아 아니야 오빠 오해야 와 축구장이지 축구장 그치 이거 좀 닫으면 안 될까? 뭐? 왜? 햇빛 너무 세서? 뭐 먹을까? 다 다? 아니 몇 갠데? 여섯 개 다 먹자 다 못 먹어 그래 나 고수 많이 고만? 내가 오면서 다 일렀어 나선타코 블랙리스트라서 그동안 못 갔다고 블랙리스트였어? 누가 그러던데? 너는 블랙리스트라서 누가요? 음 오늘은 뭐 할 예정인가요? 나선타코 손님 체험 손님으로 몇 번째 가보는 건가요? 처음이죠 어 진짜? 굳이 나는 항상 일하면서 먹긴 했는데 근데 간다고 예고를 해야 되나? 아니 뭐 해도 상관없는데 이미 늦었지 운전하면서 핸드폰을 쓰면 안 되니까 내 핸드폰 줄게 이렇게 찍는다고? 이렇게 느낌있게 찍어줄래? 각 잡고 있어요 지금 이거 어때? 이거 괜찮은데? 그래 오빠가 괜찮다면 괜찮은 거지 그림도 그려줘 됐지? 오 귀여운데? 각각보다 잘 그렸네 긴장돼 왜? 나 태어난 처음 가보잖아 어제 그 치즈버그 한 거 그거는 안 나왔습니다 그게 그게 하이라이트야 그건 프리뷰에도 넣을 거야 티드버그 주세요 어제 집에 있는데 자괴감 되더라 아 그 치즈버그가 뭐라고 안 하던 짓을 드디어 나선 탔고 오니까 기분이 좋으신 것 같네요 긴장돼? 어 깜빡이가 지금 우스워? 무지 그를 삐뚤었어야 됐나 뭐하나? 잠깐만 긴장돼 긴장돼 긴장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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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소속사 1호 연예인입니다 언니라 그러지마 왜? 아니니까 그러면 뭐하든 바닥이 너무 미끄럽네 조심해 나선 탁구에서는 커피 안 팔아요? 탁구집에서 왜 커피를 팔죠? 팔 수도 있지 카모마일을 안파나요? 카모마일 뭐야 뭐야 카모마일 안팔죠 우와 대박 가서 오빠 옆에 서있어봐 사진 찍자 찍어줄까? 대박 대박 탁구 탁구 나선 탁구 사촌로 안녕하세요 사촌로 사촌로 같이 일하거든요 사촌로 화장실에 나는 각탁구 사촌로 옷을 입고 바닥이 생선을 입고 마다 사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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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이 파는 뭐이십니까? 뭐예요? 뭐 먹을래? 캐사디야 캐사디야? 왜? 아니, 아니, 그거 먹어야 돼 탁구 그럼 나초 먹을 거야, 감자튀김 먹을 거야? 먹어도 맛있어? 나초 나초 아, 그럼 나초 먹을 거야 탁구 뭘로 먹을래? 돼지고기? 아니면 소고기? 아 그냥 하나씩 그래, 하나씩 하나씩 주고 고수 고수는 우리 많이 줘 아 캐사디야는 양념 돼지고기, 그리고 나초를 소고기 마실래? 난 이거 다 나눠 먹을래 고수 나초를 좋아해 차코랑 나초, 고기 선택해 주시겠어요? 돼지고기 두 개 다 해주세요 고수는 괜찮으세요? 네 돼지고기가 고수에 돼지고기 나초요? 네 은유는 괜찮으시고요 저 17,500원 저희 음식에 매운 소스 올라가는데 괜찮으세요? 많이 불닭보다 조금 덜 매워 그러면 저희가 안 뿌려드리고 만약에 필요하시면 저쪽에서 빨간 소스 뿌려드시면 돼요 저희가 46번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는 매운 소스 먹을 거야? 아니요 우리 매운 소스 빼줘 빼줘? 아 앉아? 다행이다 방금 손님들 말이 빠지셨고 휴일인데 일하시네요 가게 왔으니까 해야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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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렇게 말하고 나는 이렇게 말하고 네가 이쪽에 앉아요? 와잉 형 너무 나아 아니 그리고 다 신 aan 먹어 flight심은 만날 것 같다고 시conomic은 사명하네 그 이 잔아가씨야 뭐 내가 더 하얘 아니 그래 이게 좀 만취가능 지금 이 잔아가씨는 그녀를 이루는 事을 위해 다음 kana 서서 잠시 chae 아 진짜 맛있겠다. 맛있어. 이거 빨간 거는 돼지고기. 보여드려야지. 어 뭔지 알지 이거? 엄마 안 보여줘서 움직이기. 아 나 못생겼어. 빨리해. 빨간 게 돼지고기. 그리고 돼지고기. 소고기. 보통은 이제 초록이랑 빨강이 이렇게 뿌려져 나오는데 빨간 거 좀 매운 사람들은 빨간 거 안 뿌리고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게 헐슨 와요를 뿌려 드시는 분들 많단 말이야. 나초는 그냥 맛있어요. 주황색도 조금 매콤하거든요. 음. 캐사디야. 제일 잘 팔리는 음식들 하나야. 맛있다. 맛있게. 오수가 많아서 너무 좋네요. 행복해요. 매일 먹어도 맛있어. 이렇게 잡고. 얘는 이렇게 있고. 내가 들어가는 거야. 다시 보도록 들어가서 먹고. 얘는 가만히 둬. 그래야 안 흘러. 음. 최대한. 아니 이렇게 잡으면 안 되지.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아니 두 손가락으로. 내가 잡는 두 손가락으로. 그게 원래 타고 먹는 방식이야. 봐봐 그렇게 하면 흘린다니까. 그렇지. 음. 진짜 안 흘려. 내가 들어가면 안 흘려. 음. 아 진짜 맛있다. 근데 왜 맵지? 소스들이 다 어느 정도 매콤함이 있어가지고. 네 만들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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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얘가 내 취향이야. 얘? 얘가 맛있어. 감동 탓가 맛있어. 그렇지. 가볼까? 기억이 안 나네. 가성 탓가 훨씬 맛있지. 뭐. 그지. 음. 회사지 어떻게 먹어요? 뭐 한입을 먹고. 보수를 퍼먹어도 되고. 그러면은. 보수를 이렇게 얹혀서.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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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 있는 부비랑 먹으면 더 맛있겠지?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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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잖아 소스 있는 부비랑 먹으면 더 맛있게. 우리 애들 처음. 잘 시켜먹지? 내가 갖다 갰잖아. 우리 나성타코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나. 나 쓰러질 것 같아. 사장님이 밥도 안 주고. 우리 나성타코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기. 직원이 배고픈데. 정수 추가하면 돈 받아요? 정수 추가해주세요 정수 추가해주세요 정수 추가해주세요 정수 추가해주세요 정수 추가해주세요 정수 추가해주세요 오빠도 눈으로 욕한다 나? 눈으로 칭찬하고 있었는데 그래? 왜? 잘 먹는다 나 저런거야? 이거 먹고 조금 일해서 소화시키다가 가서 크로폴 먹으면 되겠다 저쪽까지 걸어가는 도중에 다 소화될걸? 나 근데 지금 진짜 천천히 먹는거야 치즈가 맛있다 치즈 맛있지 자 저희가 따로 준비하실거에요 사격해? 휴지 준비해 휴지? 오빠 지구 눈물 흘릴테니까 왼손으로 싸줄까? 나 오른손으로 싸 나는 오른쪽 눈을 못 감아서 어차피 오른손으로 싸줄게 아 너 왼손잡이니까 오른쪽으로 감아야 된구나 응 오빠는 둘 다 돼? 유지 유지 반대쪽 유지 왜 돼? 끝 끝 못하는게 없어요 못하는게 내가 진짜 눈만 감았어도 내가 인간 스나이퍼를 해줄게 아 옥상으로 가가지고 잠실타워에서 다섯 타코까지 쏜다고 그것밖에 못사? 잠실타워 거기 꼭대기 올라가면 부산까지 쏘지 렌치 없어요 렌치? 갖다 붙이려고 하지 마세요 타코집에서 렌치 커피 카모마일 또 뭐해줄까 마요네즈 마요네즈 마요네즈? 여기 있잖아 마요네즈 뭔가 군것질하고 싶다 치즈버거? 치즈버거는 당분간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맛있게 먹은 것 같지? 내가 먹이 안했어? 언니가 나만 먹먹으라고 해서 뭐? 진짜 맛있게 먹은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맛없게 먹는 것 같다고 근데 어 그럴 수 있겠어요 언니랑 같이 레포니 먹으라고 하는데요 마요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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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가 먹을 것 같은데? 응 아, 그리고 다음에는 일단 일단 감자트리에 마신 거랑 추가를 베이컨 Nike 맞아? 이렇게는 안 돼? 오 Lauren 와 나아 Jonah 갖고 어땠나요? 맛있었어요 저 알바 시켜주세요 6000원 victoria Perla 내가 욕할 거면 그냥 말로 하라고 했지. 여기서 네가 일하기는 너무 힘들어. 나 6,000원으로도 일할 수 있어. 내가 안 시켜주면 돼? 왜? 도연이 소중하니까. 아휴, 너무 좋아. 정권아, 언니가 간다. 땅이 얼었다. 조심해. 응. 뜬 뜬 뜬 뜬. 수복이의 삶 쉽지 않다. 걸어야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야. 오늘 걷다가 내일 알아 누울 것 같은데?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엄청난 리포터 정신. 아, 리포터 정신? 야. 리정. 리정. 윤 정권을 찾으러 가는 엔지의 칸. 아, 잘생겼네. 그러니까, 오늘 완전 멋있게 와봤어. 아니, 제가 홍대에 있는 적은 없어요. 제자연대 말고는 잘 안 보니까. 맞아. 방에 가서. 너무 확대천하셨어요? 맞아. 네.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방금 나스 타코에서 한 5만 원씩 드시지 않았는데? 아,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아니. 내가 먹었자 얼마나 먹겠어, 정권아? 생각해봐. 많이 먹은 걸로 못하겠어. 너무 멋있어. 이렇게 떨리면 돼. 이렇게 떨리면 돼? 지게는 맞아. 간버니가 때려서 못 친 트리. 우리 크리스마스. 깡패들만 모였나봐요. 그래서 나중에 타코에서 할 때로... 이렇게 차련대, 차련대. 부끄러워? 역시 엄청 잘 먹었을 때까지. 이거는 왜 지금 먹었어요?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어. 아니 정말 맛있어. 이 맛은 아이스크림 한 바위. 나온 후에서 도데기 하고 싶어. 화장실은 청소 만약에? 화장실 도대기 쓰면 이제 청소해야 돼 화장실? 안에 파티로 나와요 얼굴도 수고 많아 전기를 함부로 쓰면 안 되니까 다음에 가게만 전기 전기 전혀 피해야지 쉬운 게 하나도 없네 정말 운전법 위로 갔어? 아 왔어 말했잖아 형한테 아 왔다 왔다 찐이래 찐 존나 별로였다 내가 별로라고? 아니야 아니야 너 나한테 왜 이렇게 넓게 놀아 오빠 밥 사주고 태워서 주고 찍어주고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정관이는 날 더 좋아한다고 했지 알아 니가 조금 이쪽으로 해도 뒷폰이 안 나가지 않을까 땡겨줄래? 너무 뜨거워 땡기 땡기 너무 뜨거워 너무 웃겨 오고 왔어 정관이 원래 맛있어 근데 정관이 원래 맛있어 근데 정관이 뭐해 뭐 찍는 거지? 안 맛있다 정관이 부작짐 아 무서워 무서워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그렇네 맛있네 하하하하 맛있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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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먹어가지고 아 수철이 형 안되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얘를 공겼네 수철과 우리 강의에서는 이제 직원들이 굶을 수가 없거든 우리는 굶을 수밖에 없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짠맛있죠? 하하하하 맛있는데 인사를 썼어 맛있어 맛있게 먹어줘야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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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먹어 하하하하 맛있게 먹으려면 하하하하 왜 그랬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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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보니까 줄 서 있던 것 같은데 하하하하 내가 간맥을 제일 주셨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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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높이는 여기잖아 하하하하 이게 맥스야? 하하하하 다시 하나 사야되겠네요? 하하하하 하고 청구해 하하하하 이게 진짜 무기인데 아 오빠 누나를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제가 언제요? 하하하하 저희 꼬치찌이 저렇게 유명하대요 먹으러 갈래? 사줄거야? 사줄거야? 하하하하 진짜 크게 나와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왔다는 뽀샷이 나오는데 이런 뽀샷이 안나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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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너무 깜고 차라리 이겨낼 와 막 찍어도 무슨 사유? 막 찍어도 무슨 사유? 그냥 책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오늘의 시즌 3 오늘도 불쌍한다 시즌 3 카페들이예요 카페들 카페들 오늘도 불쌍한 날 언제까지 이 노동력 착취가 계속될까 잘가 장관아 엄청 밑인데? 왜? 못 먹겠다 못 먹겠는데? 여기서 있어 난 차에 가서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아 나하고 줄 서 있으라고? 그럼 내가 설 순 없잖아 같이 쓰면 되잖아 난 안 먹을 건데 너무 추워 너무 추워요 요코취 요코취를 먹으러 온 기분이 어떠신가요? 요코취를 먹으러 온 기분이 어떠신가요? 소연맞어요 엘리베르 아 신났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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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만한 강아지네 좋겠다 좋겠어 여기 가 여기 가 여기 가 누가 찍을거야? 누가 찍을거야? 오빠랑 나 저를 찍으려면 이제 앙그리 오빠가 들을지 않으려? 응 형은 이제 이렇게 찍어야 돼 응 날 안 놔도 돼 이게 키차의 실관 실관 왜 그렇게 안 작아요 누가 봐도 차야겠네? 왜 그렇게 안 작아요 오빠가 들어 들어갈 때까지만 들고 있어 나 지금 상쾌해지기 시작했어 카메라 울렁춤 알파 쓰레파 옛날에 이제 막 뮤직비디오 찍어 나 진짜 잘 맞춰준다 내가 놀아주는거야 유리 찍어줄까? 노래는 뭐야? 해 드랍데 비 요 우리 앞에 두 팀이 있어 아니 왜 이름을 곽타코로 쓰냐고요 창피하게 나선타코가 창피해? 나선타코를 안 창피해 나선타코를 안 창피해 곽타코는 좀 창피해 여우로 맞고 가려고 김여우님 그럴 바에 그냥 꽉꽉꽉 쓰지겠어 꽉꽉꽉 꽉꽉님 꽉꽉님 이거 민재 브이로그에 제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냥 내 브이로그로 해야겠네 아냐 아냐 이건 내꺼야 우리 방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이 정말 좋은 거 아니야? 와 내 뒤에 있으면 안 보인다니까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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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아니? 많이 창피한데? 내가 혼자 들고 돌아다니는 것 같아 그래 내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야 진짜? 손이 시려운데? 아 진짜 풀어줄게 아냐 아냐 내가 하이김이라도 풀어줄까? 아냐 아냐 하핰 바보야 마술 쓰고 그게 나을래?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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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마지막에 요는 내가 붙였어 하핰 하나 더 붙여야 돼 에일 드롭드 비트 요 쭈 하핰 아니 좀 이렇게 좀 힙합 스타일로 가면 힙합 스타일로 계속 가야지 알았어 다시 해봐 에일 드롭드 비트 요 체키라웃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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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체키라웃 처음부터 끝까지 에어 드롭드 비트 요 체키라웃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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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기 그럼 에어드롭 안 해줄거야 하핰 아핰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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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 하핰 그리고 나중에 하핰 하핰 중 나의 소촐한 직업정신 나의 소촐한 직업정신 동생이 정말 좋아 동생이 정말 좋아 모모가 왔어 오랜 촬영 중 엄청 추워 추워 나 다 먹을 수 있지? 나 안 먹는다 아... 참 피하는데 그냥 여기 처음에 오면 안될까? 아... 내 동생이 여기 엄청 좋아하겠다 동생 일식 좋아해요 동생 일식 엄청 좋아하고 나랑 동생이랑 먹으면 좋겠다고 이자카야, 꼬치 이런 데서 많이 먹거든요 데리고 와야 되겠다 괜찮아야 되겠다 왜 저 틈으로 바람은 쎄게 들어올지 않아? 수고 다녀갈수록 수고 핫팩 되잖아 OBCF 다 갈증나 너무 이렇게 한꺼번에 다 보여주면 안 되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맛있을 것 같은데 볶음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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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볶음소바라서 있잖아 볶음소바 볶음소바라고 쓰지 않았어? 너도 영어로 적혀있으면 영어로 했잖아 이거 읽을 수가 있다고 네가? 다 읽을 수 있어 왜? 당연하지 미처 한국어로 이렇게 써있으니까 아니 약기도 봐 이거 뭐라 써있어? 에비크림은 고로케 새우 크림은 고로케 새우 크림은 고로케 난코츠도 카라하게 난코츠는 닭 부위 같은데? 아 연골 엉덩이사름 너무 맛있어 먹어봐 귀엽게 그만해서 너무 회색이 편하다 잘 어울려 블랙 입을 때마다 그런 말 안 하더니 왜 회색이 갈 때는 부끄러워해 블랙은 종종 사람들이 이렇게 있잖아 회색 이렇게 세트는 거의 처음이니까 처음이야? 둘째 잘 어울려 바로 역시 모르는 게 없어 2022년 목표는? 네 네 감사합니다 말해야 먹을지 뭐 2022년 목표는? 보통 그런 거는 2021년 12월 31일날 생각하셨어 15일에 제가 볼 수 없잖아요 오우 현실적으로 라왕 사쿠 3개는 더mal 1개 먹어야 되지? 먹어 왜 키가 오지 컷 거기 왜 아파? 트러플 때문에? 추워서 추워서 추위를 그렇게 잘 타서 어떡해 표시야 나오셨어요 맞아 또 이렇게 찍어야 돼 너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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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네 찍네 지금 찍어 왔는데 레어치키 레어치키라고 해서 받아야겠어 신났어 신났어 만두 시원 사과 바다 마저 먹어야 돼 마저 먹어야 돼 너무 차가워 누가 마저 먹어야 돼 배아 마저 먹어야 돼 마저 먹어야 돼 마저 먹어야 돼 마저 먹어야 돼 너무 많이 쳐다보실 거 아니에요 오늘 또 한 번 as an 1 , 3 , 3 , 3 , 1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